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좀 젊은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참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참 인생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동감하실 겁니다. 정말 쉽지가 않죠.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그리고 제 동년배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불운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믿어간 여러분들 뭐죠? 속임을 당해서 돈을 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양각식의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전 교육부 장관이고 유은혜 전 장관이 재선 의원입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죠. 이제 배우자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 배우자 이렇게 나이를 보니까 유은혜 씨는 61년생이고 61년, 62년생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은 65년생이니까 64세죠. 이제 간단한 기사지만 그 기사를 보면서 그림이 크게 그려지거든요. 공직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공직자가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되는 건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돈하고 크게 거리가 없는 곳에서 또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모양이네요. 거의 보니까 64세인데 마지막에 아마 폐업을 하신 그런 사업체가 고향 킨텍 스푸코트람에서 약 아들과 함께 이제 그거를 운영해 온 모양이네요. 제가 편하게 떠오르는 것이 처음에 직장을 다니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나와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의 배통이니까 큰 것도 해봤을 것이고 작은 것도 해봤을 것이고 저걸 다 했을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부채가 많이 쌓였을 것이고 유원회 후보가 이런 공직자 신고를 할 때 보게 되면 재산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럭저럭 운영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푸드코트 여러분들 규모도 한 700명 정도 규모니까 제법 크게 그걸 하셨는데 빛이 누적되고 나중에는 운영비까지 해소가 안 될 정도가 되니까 그걸 이제 접고 접고 나니까 생활고가 닥쳤을 것이고 그게 다 또 이제 아버지니까 함께 여러분들 일을 도왔던 아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유원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을 하고 문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마쳤지만 뭐 특별히 모아놓은 게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생이라는 것이 뭐 잘해보려고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했을 거거든요. 열심히 했지만 또 잘 안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단에 기사를 보게 되면 좀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질책을 하거나 그런 분도 계시지만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60대나 70대에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노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자영업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뭐 참 한 번 삐끗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 나라가 항상 성장해가던 그런 시대야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해봤지만 인생사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자신의 나이를 들어가니까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참 좀 마음이 무겁죠. 그 사람의 인생이란 것을 내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이란 걸 되게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참 잘 이렇게 헤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니까 남편분이 식당 사업 관련 특혜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어서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겠네요.